제가 마이크 잡고 언제든지 싹! 풀을 수가 있어요. 위험한 상황이 발견되면 박서진 씨도, 요요민 씨도 우리 제주에 있는 활동하러 가속을 조절하더라도 제가 그냥 중단을 시키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연 보다 안주기 중요합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런 식으로 저한테 선화도 좀 들어주시고 자, 과연 오늘 이... 성흡 정연성 600주년 축제에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여러분들 성격들을 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들고 엄지를 접으세요. 네 손가락 감삭니다. 이거 제발 만지하지 말고 한 손 받으세요. 남순 누나 보이받은 거 같아요. 자, 엄지 접고 네 손가락 감삭 상태에서 하나 둘 셋 하면 가장 아끼는 손가락 하나를 딱 피는 겁니다. 아셨죠? 그 피는 손가락에 따라서 여러분들 성격, 인간성, 모든 게 다 있는 손가락이에요. 모든 자녀분들하고 오신 분들은 아이고, 이랬어 왜 이렇게 쓰니까? 어? 이랬었던 거구나 다 눕혀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B구역부터 D구역까지 굉장히 다들 모범을 생겨요. 근데 A구역 보면 누가 보면 심사위원인 줄 알고 있어요. 제가 하라고 하면 절대 안 하려고 했어요. 자, A구역만 숨기시면 엄지 접고 네 손가락 감삭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 하면 마음에 드는 손가락 하나를 딱 피는 겁니다. 아셨죠? 자,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손 내리고! 지금부터 진단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검지 피시는 분들인데, 검지. 나는 검지를 딱 피는다. 자, 요거 피시는 분들은 어릴 때부터 책만 책만 믿는 거예요. 공부만, 공부만. 머리에 엄청나게 들어간 게 많아. 진적이시고 똑똑하신 분들. 간혹가다 아시는 사람도 있어요. 네.